돈 먹으면은 회복이라매 엎드려 얘들아 엎드려 확률이에요 그걸 잊어버려면 어 밑에 뭐야 어 위에 뭐야 아 저걸 올리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루패스 그렇지 엎드려 후아 후아 후아악 안가 야 저 사만 먹으려고 내가 그렇지 아 안 올라가네 이거 아니야 손해가 얘들아 가끔 손해라고 손해인지 알아도 가끔 무릅쓰는 모습이 보기 좋은거다 음 손해를 각오하고 쓰는 모습이 보기 좋은거야 언제까지 이득만 취할래 어? 아 안녕히계세요 오우 슈 오우 저거 뭐야 아 절사포였나 저게 아니네 와우 오우 아 깊게 가버렸네 으흐흐흐 흐흐흐흐 자 이제 왼쪽갑시다 돌사포네 돌사포 피하면서 오케이 배가리 두개주고 사전거리봐봐 오우야 정력이 셋 갑시다 자 이러면은 보스방왕까지 가버리죠 일단은 곧 보스 같은데 이거 무조건 구피 나와야돼 구피 셋 안녕하세요 오우야 맘스터키잖아 맘스터키 맘스터키 효과 뭐더라 하하하하 아이씨 안맞아 맘스터키 여러분들 이게 효과 뭐더라 음 이쪽에 어 아 이게 좋은데 이게 영서가 더 빨래지면 훨씬 좋은데 상자 픽업보삭 강화해요 아 고마워요 나 약간 말하는 약간 호흡법이 달라졌나봐 자꾸 침성 약간 숨쉴때 약간 잔침들이 막 콱콱 들어가 잔침들이 그래서 목에 딱 걸려 침을 잘못 삼켰다고 하지 이상하네 호흡법이 좀 달라졌나 흠 안녕하세요 먹지않습니다 저 알약 뭐 증거 아니라고 진짜 쿰척은 뭐 처먹을때는 안소리고 파오후야 파오후 근데 파오후는 그렇게 없는데 처먹으면서 그 돼지새끼 소리 안나는 이아아아아 아 확률이 아 먹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난 넌 이게 문제야 먹고 생각해 살찌면 어떡해 먹고 생각해 자 일단 왕 잡고겠습니다 다음이 엄마니까 안녕하세요 오우 더 그 안티버스 받는 보스네요 해골이 해골이랑 이제 해골이랑 뭐 싸이보 아 다 해골이구나 아 미친 아 미친 아 나 진짜 자꾸 가로 가로로 움직여 세로움직이랬는데 와 와우 참나 와 이러면 악마스템 안열리잖아 아아 콩альная 으 Vault 우우우 ㅇ- deport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기에 쓰면 되겠죠 잘 만들었죠 보세요 이런 보스랑 몬스터같은걸 잘 만들었어요 크- 이게 보스가 진짜 어려워 아이 먹- 아님이 덜 안됨 일단 이러냐 2원이나 먹어 자 공석변태야 공석이 빠르면 좋아야 공석성의자 데미지가 센거 아니야 공석이 센게 좋아 공석이 빠른게 좋아 갑시다 자 뽀개면은 아마 좋은거 나올거 같은데 황금망 돌립니다 황금망 그냥 변태잖아요 그것도 맞아 안녕하세요 여기서 폭탄 하나 나와서 이거를 딱 뽀개주면서 여령이네 여기서 아우 씨발 아 텔레포트다 뿅 아 밑으로 어떡해 아 바로 황금망 옆에 였는데 바로갑시다 피하면서 폭탄 두고가죠 알아서 막 터지면서 좋은 아이템 조조조커 인줄 알았네 조커 아니네 쓰면은 이제 폭탄 폭탄 두배 갑시다 공석이 빠르고 발 좋아하면 키즈라고 이상형이 있네 어 흐으으으HS 키즈라는 발이 안보이잖아 발이 보여야& 빅 아아암 자К 황금망 돌려 볼까요 뽀간 지야바 쇼미도머니 당연히 당장 좋아 여러분들 갑시다 진짜 방금 거 살짝 그 그게 왔다 살짝 왔다 갔어 마치 리데로에 그거 있어 사망회... 나는 죽었다 돌아온다 말아 하면은 뭔가 심장을 졸라 약간 그 느낌이었어. 심장 안 졸라지만은 뭔가 왔다 갔어 자 일단은 뭐 다 들었으니까 일단은 한번 상점 아니 저 상점 돌렸다가 다음주 내려갑니다 예쓰 이런당 0.04올라가 그니까 이게 99원이시면은 과부하 이거 뭐더라? 러가 미쳐쓰쓰 당장 이거래 그 다음 저는 이거 먹을까요? 아니야 그냥 갑시다 99원이면 데미지 4올라요 4달라 그래요? 김두환 오르네요 근데 내가 돈을 안먹었는데 4달라 4달라 오케이 4달라 4달라 갑시다 냠냠냠 내려갑니다 아디우스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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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더 나이 다행이에요 에 뭐 없네요 저주가 안걸려서 당황해서 오히려 자 체력좀 깍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쓰 얘 맞으면 맞을수록 얘 파리가 나오네 아주 좋아쓰 피카방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저는 일반 상자는 금들지 않습니다 아오 위험해쓰 더이상 이제 체력을 소모시키면 좀 아깝죠? 예 와 저 돌덩이 뭐야 지나갑니다 자아 그루어치 흠 흠 흠 흠 흠 흠 갑시다 벤좀 했습니다 그루어치 바로갑시다 이게 황금방울 초반에 나와야되는데 이게 파밍 운이 좀 많이 안따라진다 오늘 예 쟤 벤 뭐했냐구? 아 관심과 벤당하면 벤당한 이유가 있는거야 상자보상 좋다 이거 무조건 먹어야겠다 상자보상 무조건무조건이야 제발제발 황금 아하하 미친뭐야 저거는 이런 교무안 교묘하게 머리쓸필요가 없어요 스루패스 당장 이거죠 냠냠 흠 흠 자자 빠강가 냠냠 아씨마 오오 이게뭐냐 상당히 생각하기 워어우어 그냥 이건.. 그냥 코드라가 나가! 보들이 아니고 그냥.. 야! 그냥 코드라 샷이 나가다니까? 와! 대박! 아니 그냥 내.. 내.. 그냥 내 바디에서 나가! 상당히 좋은.. 이거 뭐야 왜이래? 너무 좋은데 이거? 와! 고정 데미지에요! 아! 씨발! 그래? 음.. 아! 씨발! 안녕 어서와 추가로 이런 효과가 있답니다.. 내 머리통이 터졌네? 맞으면 내 머리통이 터지면서 안 나오는구나! 씨발! 나 체력이 없네? 잠깐만.. 일단 체력 좀.. 갑을 좀 받아야겠다.. 음.. 오! 이게 뭐야? 괜찮아! 충분히 깰 수 있어 여러분! 예! 예! 그래서 한 번에 뿡! 그럼.. 와우! 오른쪽 갑시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돈 쓰면 안 됐는데! 앗! 야야 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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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준다! 그렇지! 냠냠! 냠냠! 자 게이지 게이지! 오! 올랐다! 대박! 자 데미지 올랐죠? 제가.. 가랴.. 어.. 얼마가량 먹기 때문에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방 가면서 체키라웃 체키라웃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냠냠! 아! 아니야! 야! 밑에! 저기도 가자! 저 피카망! 가면은 아마 돈 줄거에요! 돈이 곧 힘이기 때문에! 갑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발! 시라뇨! 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 음.. 가볍게 피해줘오! 도는건 자신있어! 이거 먹어주고 음.. 죽어죽어죽어 아주 기본적인 보스죠! 보스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 여기 돈 돈 돈 돈! 시발! 발토미네! 됐! 넷! 아! 헌혈 한번 합시다! 헌혈! 아아! 아아! 데아쓰! 그르미만! 야! 나 바보같은 선택일까? 바보같은 선택일까? 아! 잠깐만! 아 이게 뭐냐면 폴라로이드 먹으면서 이제 무적을 하려고 반칸 만들었는데 약간 그전에 뒤질거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조금имчи 어디로 음.. 일단 이거 뽀개면서 합시다 아! 뽀! 야우! 쏘라타나 게똥! 됐! 오! 쏘라타가 개똥 이거야 이거 살리는거다 샷스피드업이 야르르르르 헤헤 와우 샷스피드업 이게 양파가 많이 깎아먹는데 상당히 빨라졌어요 상당히 2득인 부분입니다 좋아 야 아케이드방 쥐라좀하자 아케이드방 파밍좀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돈먹으면 또 제가 그게 나오면 올라가기때면 저거 파밍할수있어 충분해 샷드 투하트 이따쓸꺼야 아아아 돈이렇게쓰는거 아닌데 어어 좋아 돈이렇게쓰면 안돼 최소한 25원 들고간다 25원 아아 좋아 이제 이걸로 헌혈동하는거지 그러면서 뿌 두배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직 터지면 안돼 아직 터지면 안돼 어 딱딱해 그렇지 게이지 채워야된다 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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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성공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 데려와 아니 실패의 어머니 데려와 실패의 어머니 데려와 실패의 어머니 데려와 어? 하아 아 이런씨 어어 좋아좋아 성공의 어머니 누구야? 잘못말했어 실패의 어머니 데려와 아 좋은데 에에 1대5개 이거 이거는 가망이 없어 왼쪽은 이야 좋아 게이지 올라라 그렇지 흠 이렇게 반복하면 된다 Wochen바 여기서 어허 하트로 또 헌혈하고 돈먹구 돈먹고 돈먹기 안돼아ž 아 좋아요 이거 이건 좋아요 던좀 줘럴소 터지지 말고 10시간 데이지에는 과연 야 인 야 뭐으아씩 번이라 이씨 씨번 씨번 피? 만들면 된다 이 자식들아 피가좋아 어? 피를 주는데? 피가 좋아 어? 졌죠? 휴 됐다 이거네 손에? 으응응 그런거 너무 신경쓰지 말아요 자 빌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이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와서 그랬더니 이거를 밀어줘 어? 어? 왜 글로 갔냐? 음 폭탄 아끼려고 했는데 시간 낭비했네? 자 뭐 갑시.. 어 뭐야 야 왜 두개가 안먹어져 뭐야 카드 두개가 왜 안.. 어 뭐야 왜이래 왜 두개가 안먹어지지? 어? 이게 무겁나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왜이래 들고 내리는데 갑자기? 오! 왜이래! 껐다 키면 돼요 아 그래? 버그네 다행이라 됐스 그냥 버그야 뭐 컨트롤 키돌려 내가 그거 모르겠냐 멍청아 나 진짜 일단은 저 달방 가면은 체력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Q는 멍청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자 1급 비밀방도 지나칠 수가 없죠 안녕하세요 띠웅 그 사이 자 왕 갑니다 안녕하세옹 어마니네 어마니 얌얌얌 왈 데미지 좋아요 그렇지 가득 피하면서 ASHLEY 공수까지 받쳐주니까 역탄에다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한번 잡아주구 음 나오세여 꼬만히 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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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꼬만 어머니 꼬만 어머니 꼬만 어머니 꼬만 다음 아니 뭔데요 안녕하세요 Buenos 다음날 나 열나는 것 같아 와우우 너도 너도 한 번 두겨봐 두겄어? 그럼 두져 오른쪽 체력업이랑 데미접이에요 성배 열나는 것 같고 아 돌리시면 다 돌리는데 이거 일단은 냠냠 성배 먹습니다 아 두가 중에 하나구나 그럼 이거죠 나라댕기는거 두가 중에 하나라면 당연히 이거지 성배가 훨씬 이득이니 내려가면 여러분들 놀랬지 몰랐지 놀랐지 갑니다 네 두개 먹을 수 있는줄 알았네 에라? 음 롤스네요 길을 잃어버렸네요 하지만 저는 제가 길을 잘 찾아가죠 음 오우 안녕하세요 열었는데 여기서 이 이 실행 그러시다 먹으니까 됐네요 이거 그거 아니야? 오케 파리베리엌 나Is스 두고두고두고두고 가까이 IllVE hist Barлю 밤내 아니야 저거 밤내 아니야 매생이야 매생이 밤내는 저렇게 안생겼지 멍청이더라 밤내는 악마의 열매척 goog 매생이야 매생이 터지나 또 오랜만에 본다 그래 저런 애송이가 있었어 날라덩는게 다행이야 날라덩는게 제~~일 최고야 안티버스는 날아다니는게 최고와 누가 알아라 눈 갈아라 안녕히 계세요 상당히 상당히 지금 안전고 있네요 네 내 체력 반칸만 들고 체력 다 떨구는건데 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뭐야 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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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그거네 다 잡아야 되네 그래야 저게 자폭하네 아 믿어 알아 땅에 박아서 죽어 땅박죽 그렇지 내 머리 어디갔냐 bgm이랑 되게 잘 만들었어 어 뭐야 아 이거 열릴 때 때리라 열릴 때 아 이럴때 어 뭐야 왜왜왜왜 세... 암세포야 왤케 증식해 아잇 뭐야 아 이거 개생 아 아아가니рь어로 안녕하세요 아악 여러분 도박합니다 갑시다 계속하면서 캔서 나올때까지 캔서 캔서나 양뿔 무조건 갑니다 네 캔서나 양뿔 자 나 머니저 파워인데 아 근데 머니저 파워보다 더 중요한게 캔서에요 예스 더 중요한게 이게 캔서죠 예 왜냐면 이게 데미지 딜레이를 줄여주는 아 이거 공속 딜레이를 줄여주니까 공속이 완전 빨라요 어 슬슬 나오네요 이런 아이템들 음 괜찮아 괜찮아 음 안나와 안나오 안나오지 않아 예 무조건 나와 왠줄 알아? 난 그런 자신감이 있어 알았어? 난 그런 자신이 있다 그렇지 이런게 나와줘야지 점점 나와줘야지 안나올수가 없을거야 다음은 이제 캔서 차리니까 맨 캔서 차리니까 괜찮아 40원 가까이 썼지만 20원이 남아있어 나와 캔서야 아아 캔서야 점점 힘이 빠지는거 같잖아 레알로 나 해루석이니? 캔서야 어? 캔서야 나 폭탄 둔다 캔서야 이제 나올거 다 나왔으니까 저 어 이건 좋다 캔서야 이거 보이지 출발 이거 이제 이제는 위협이 아니고 진짜 터칠거야 어? 이제는 진짜 위협이 아니고 터친다 도망가 도망가? 씨발 니가 도망갈 수 있을거 같애?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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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 수 있을거 같애? 아니야 갠서야 나는 너를 계속 찾아둔 니거야 이 개새끼야 어디 한번 도망가봐 잠깐일 뿐이야 잠깐일 뿐이라고 어? 착각해서 나와 얌? 자 돌립시다 우? 에프씨발 쓰레기 처음으로 돌아가는거 아 황금만 가는거 여기서 전혀 필요없습니다 먹어주면서 게이지 좀 올려볼까 요 에라이씨 갑시다 데미지가 사라졌지만 여러분 데미지가 조금밖에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데미지가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데미지는 별로 신경이 쓸만한건 아니에요 예 실행 팔을 쏘는 애인데 정말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별로 안좋아해요 로트는 좋으면 돼 어? 그럼 너 많이 먹어? 니 많이 몰아? 문제는 이제 로스트기 때문에 길이 안보이지만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쫓기는건 아니니까요 네 머니즈 파워도 왜 이렇게 좋아했어 요즘 쇼미드 머니 보거든 갑자기 생각나서 에헤헤헤헤헴헴 그렇지 바로 한방 나왔네 샤샷 이번 쇼미드 머니는 세명은 내가 다 좋아하는 래퍼들이어서 어 뭔가 누가 여기든 상관없어 일단은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씨 얘는 뒤통수 때려야돼 무조건 얘는 옆에서 앞에서 하면은 얘네병 지를 똥싸기 때문에 무조건 에랫 무조건 뒤통수 때려야돼 그르엇치 안녕하세오 지발뿌 패드지압 그르엇 호우 당장 이거에요 넌 데리고 내려갑니다 에디어스 노컹구 없지? 어 노컹구 장신구를 덜 부수면서 돈먹을 수 있지 않나요? 앗 도네이션으로 말해야지 어허헴헴헴 게임하느라 뭐 못 본단 말이야 응응응.. 여기 좀 두고 놓고 왔는데 아 맞다 cognition 돈에는 막아두는게 아니야 돈에 창만 안 띄워둔거지 말이 틀렸어 왜 안 띄워 와 됐다 와 새로운 얘도 진짜 많네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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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면 내가 이제 그걸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아 여기 들고 갑시다 색돌벌 색돌 이게 색돌이 있을수도 있어 없어 그렇지 안녕하세요 아 지금 먹을 필요 없죠 자 여기 들어가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 노란색 그래 페러리가 나올때가 되었지 페러리 어? 그거다 네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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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개 먹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지금 충분히 깼으니까 한번 저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요 빨리 열어라 빨리 열어라 띠용 그쵸 오른쪽 가볼까? 예 아 버퍼링 걸렸어? 트위치? 아 트위터? 트위치지? 와 대박 유튜브도 터지더니 이제 트위치 트위치도 터지 아 예 설마 옮겼나? 옮기면 안되는데? 어 텔포? 오케이 세마리네 세마리 예 됐나요? 됐나요? 예 흠흠 됐스 음 아 이게 컴퓨터 아 뭐야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달랐나? 자 일단 왕 잡고겠습니다 아 헬스업이네 갑시다 안녕하세요 좋아 심장이다 아무일도 없었는데 그 그래? 그래? 뭐지? 뭐 환경마다 다른가봐 예 사실 막 준시팀 쓰고있는 사람들 막 안걸리는거 아니야? 사수가 사수가 여러분들입니다 헤 헤 헤 심장이죠 그냥 카마니 때려도 돼 카마니 카마니 왜냐면 배리어 새기거든 그르츠치 이거 허시가 몰려와도 안맞는다 그르츠 롤롤롤롤치 자 올라갑니다 에디어스 음 에디어스 삼성 노트북입니다 멀쩡합니다 헐 바이러스 걸려서 살았 살았네 허허 님 바이러스 걸려서 살았네요 따다다 이런 개씹장 했으 아 했어 그렇지 건강업 샷스피드 와우 날라가는거 봐봐 미쳤네 돈 안막어요? 돈 왜 먹지 아 나 머니좀 파워지 근데 돈이 많이 안 아하께 고마워 그르츠 치 와우 야 공속 플러스 샷스피드 빠르니까 너무 좋다 이 네명이 왜이렇게 설치냐 허허 얌 얌 얌 갑시다 지금 내 체력 풀이야 내 체력 풀이고 소워드 다 까졌어 그거 기억해 모더가 가볍게 피하지 않고 때립니다 자, 시발, 시발 자, 네! 아, 데미지가 너무 아쉽다 아, 원래 열리잖아 음, 그르츠치! 데미지가 아쉽을때 뭐? 쇼미 담아니! 쪼어스! 흠흠 타다다 타다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컴퓨터 이상한거 아니에요? 그래? 상당히 덩컴이구나 타다다 타다다 하는 거, 소리가 들린다고? 옛날 막, 컴퓨터가 일하는 소리 막 그거 아니야? 그르츠치 와우! 좋아! 순식간에 64원! 아까 60몇, 아, 40몇원 아까 60몇원까지 합, 안쓰고 돈 안쓰고 안쓰고 했었으면은 지금 충분히 99원인데, 아아! 안해도 쭈쭈쭈쭈 올라간다, 데에쓰!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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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부터 까야돼, 실드부터 와, 오랜만이네 그르츠치, 와우! 맞아, 이거 안티버스지? 흐흐흐흐흫 그래, 안티버스야 이거 지금 뭐, 언락을 하나만 안해갖고 그냥 내가 다 언락하기 전까지는 그냥 약간 좀, 약간 잠깐 섞여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이런 일들이 대다수야 대다수! 내가 먹고 싶은 물은 삼다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네, 여러분 박진수! 죄송합니다 자, 이거 뭐고 아, 텔폰이에요 까지 않고 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르츠치 아우! 와우! 톤 90곤 되겠는데? 체스트에서? 갑시다 MC 뱃살 뒤진다 그런 이상한 인내 부치지마 알았어? 됐스! 지나갑니다! 얘는 뭐지? 얘는 왜 이렇게 아! 타임 투 다이!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봐 내가 말했잖아 난 내 손하기 위해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 안녕 또 만났네 다시 한번 뱉아볼까? 흐흐 먹어 먹어 다윗 이뻘 생기 다음에 보자 두고 보자 다음에 꼭 알았지? 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우우 엘아이 씨 명동 사고 있네 저거는 100% 악모방입니다 저거는 지금 쓸모가 전혀 없죠 뿡 아 기침 가래 포이즌 데미지 개 개 쓸모없는 정말 너 버프가 제일 시급한 아이템이죠 독 데미지를 주는데 정말 개 똥쓰레기 독 이게 포이즌 똑똑 주는데 이게 데미지가 참 이게 허허하죠 있는거나 없는거나 비슷해요 아 99원 다머스 대박 색도 있었어요 여기 필요없어 필요없다 물론 몰랐지만은 필요없다 자 왕 잡아 볼까요 어 요기 이건 필요해 아 필요없어요 여러분들 갑시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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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만히 있데려 가만히 있데려보면 여려면 여러분들 3개야 세개 배리어가 3개야 가만히 있으면 안맞습니다 와아 진짜 내 대와운 잘해 보인다 가만히 때려보면 알아서 죽어요 거미가 또 유독으로 가만있으면 여기 안맞는 자리거든요 진짜네 이야우 또 유독이기 때문에 가만있었네요 와우 대박 진짜네 자 체스트 올라갑니다 애뉴스